자, 이제 우리 1번부터 진행하되, 간단한 것들은 짧게 짧게 처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그렇죠? 전자회파죠? 그래서 이 액선과 자외선은 전자회파면서 액선보다 자외선의 파장이 더 길다, 진동수가 더 작다,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이고 초음파란 건 바로 소리죠? 그래서 전자회파는 매질이 필요 없죠? 자, 그러나 소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매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소리예요? 들리지 않는 소리, 진동수가 매우 커서. 자, 1번은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2번, 우리 핵반응 전후의 진량효순에너지가 바로 핵에너지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진량수가 작은 원자액이 큰 원자액이 되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그러죠? 이때 꼭 맞춰지는 숫자놀이, 바로 진량수 보존과 전야량 보존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가 2와 3이니까 여기 4이 있구나, 1이고, 1과 1입니다. 2이 있으니까 0고, 그래서 이게 바로 뭘 얘기한다? 중성자를 얘기하겠다를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3번, 그래요. 에너지 양자화, 핵 주변의 전자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전위 시에 그 준위 차만큼 바로 흡수방출하는데 그것이 바로 광자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혼동해요. 왜? 진동성 괜찮은데 파장 때문에. 그래서 이 델타의 에너지 주인 차는 광자에너지를 얘기하면서 HF, 그리고 H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 람다보네시, 파장과 준위 차 반비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그래요. 스펙트로 나왔는데 여기는 파장이 길다. 여기는 파장이 짧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발문에서 A부터 F까지를 모두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보면서 C가 준위 차가 제일 작죠? 작죠? 파장이 C가 제일 길다. 그러니 니은이 C가 되고 그리고 기역은 세 번째로 파장이 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보다 파장이 좀 짧은 쪽은 바로 전에 말하면 E가 되고 E보다 파장이 짧은 것은 B가 되니까 바로 기역번은 세 번째로 파장이 길다.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이랍니다. 이 관계에 주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뭐 나머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듯하고요. 준위 차라는 것은 바로 양자수에 대한 차이만큼 전이 할 때 광자를 흡수 또는 방출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핵심입니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전자규도 실험장치인데 여기에 지금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A, B 순서 없이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기장에서 꺼냈을 때 자기화가 유지가 되었다면 그게 강자성체고 그리고 이제 유지된 자석이 된 거죠. 통과했을 때 전자규도 현상이 발생합니다. 를 얘기를 하는데 A의 낙하 시간은 변동이 없대요. 이 말은 A는 바로 뭐다? 상자성체다라는 것이고 자, B의 낙하 시간 지금 우리 나번이라는 것은 그냥 떨어뜨린 거고 자연학하 시킨 거고 다번의 세계라는 것은 자기화 시켜서 떨어뜨렸으니 B는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죠? 강자성체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자석을 떨어뜨린 거니까 바로 전자규도 현상에서 자기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유도절 위한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되는 거죠. 유도절을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시간은 나보다 다에서 어떻다? 더 많이 걸린다. 자, 그래서 거기에 선택지는 자, 기역번 틀렸고 니은 디귿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이, 그래 저기 있네요. 4번 자, 그 다음 자, 여러분들 이 역학문항이 1페이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짧게 가세요라는 얘기죠. 짧게 가세요. 길게 풀면 죄악이라 그랬어요. 지금 가, 나 우리 같이 하신 분들 알죠? 뭐예요? 상관관계라는 거야. 이 상관관계라는 게 바로 수학에서 연립방경실 얘기를 하는데 수학에서는 수끼리의 관계지만 물리학에서는 물리량끼리의 관계니까 주절주절 식 세울 필요가 없답니다. 자, 짧게 가셔야 돼요. 상관관계라는 것은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해서 가는 것이에요. 자, 일단 일치운동 원반의 모션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항상 힘을 때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 바라고 마찰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운동방과 가수도 방향은 반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A의 중요의 빈면 성분 뭐 이거 스몰 F랄까? 자, 그리고 이제 운동과 반대의 마찰력 이거를 이제 F라고 문제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F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 전체계의 를 먼저 보라 했었습니다. Mg죠. 자, 이때 전체계의 R자임은 바로 어때요? 4M의 6분의 G 그러니까 얼마나? 6분의 4Mg 그러니까 3분의 2Mg가 되겠네요. 반식의 방향으로 그 다음 역시 힘 체크 들어가야죠. 여기에 F입니다. 그리고 운동반에서 반대의 마찰력이니까 이 방향의 마찰력 F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6Mg 이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R자임 방향이 시계 방향이 되죠. 오, 그래요. 9M의 3분의 G니까 3Mg예요. 자, 이거예요. 효력을 톡톡히 발휘하셔야 합니다. 상관관계와 하는 거죠. 보니까 지금 전체의 가속도가 반식의 방향 3분의 2에서 R자임이 반식의 방향 3분의 2Mg에서 바로 시계 방향 3Mg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기, 전체계에서 어떤 물리량의 변화가 이러한 물리량의 변화의 결과를 초래했느냐.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이 F가 반대 방향의 F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2F의 변화가 발생한 데다가 어때요? OMG의 플러스 그러니까 시계 방향의 변화가 발생한 거죠. 다시 봐. 지금 이 빗면 윗방향의 F에서 빗면 아랫방향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F를 한 변화와 그 다음 OMG의 변화를 보여줬더니 이것이 바로 저쪽 방향의 3분의 2에서 뭐 굳이 부호 표현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화사별 초기 있으니까 생략화가 갑시다. 3분의 2 반식의 3분의 2에서 시계 방향 3분의 9 얼마의 변화? 시계 방향으로 3분의 11Mg의 변화를 보여준 거죠. 결과가 나타났죠. 오, 됐네요. 결국 2F는 얼마가 되는 거다? 3분의 4Mg가 되는 거다. 됐네요. 그래서 F는 3분의 2Mg다. 라는 거죠. 선택지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것이야. 아주 간다는 거야. 기의 변화랍니다. 시계 방향으로 지금 현재 오, 마이너스 2F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5Mg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3분의 11Mg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이죠. 간단하게 처리하라고 1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10. 0 0 0 0